진혜성은 요즘 다음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진혜성은 신곡 작업을 할 때마다 선배님들과 상의한다. 이미자와 작곡가 조영수에게 데모를 보낸 진혜성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자 선배는 진혜성의 신곡 데모를 받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데모곡은 진혜성과 작곡가 조영수가 공동 프로듀싱했다. 이미자 선배는 진혜성의 재능에 놀랐고 신곡에서 보여준 것은 상상을 초월했다. 노래가 나오면 작곡가 조영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자 선배는 진혜성이 작곡가 조영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설명했다. 작곡가 조영수는 진혜성의 히트곡을 작곡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작곡가 조시는 진혜성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곡도 작곡할 예정이다. 진혜성은 녹음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며 컴백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자 선배님과 작곡가 조영수 선배님의 호평을 받아 솔로 앨범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 진혜성은 녹음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했고 컴백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선배와 작곡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그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진혜성은 녹음 실수를 바로잡고 곡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많은 시간을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전문성을 기르는데 집중했다. 선배와 작곡가의 지원과 격려가 진혜성에게 솔로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미자 선배님 조영수 작곡가님과의 토론을 통해 진혜성은 음악 작곡과 연주 과정에 대해 많은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때때로 실수나 걱정은 창작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진혜성은 다음 솔로 앨범을 선보였다. 이 앨범은 그의 성장과 음악적 스타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만의 재능과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컴백은 진혜성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근심을 극복하고 더 강해졌고 자신의 목소리와 애정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앨범은 더 강해졌고 자신의 경력을 planned for the end-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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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d-up. 그리고 그의 고등을 상대로 인한 것이 plante la rant-up. 그리고 이 앨범는 더 강해졌고 또한 겨상적인 것인지 제공하는 것이 resolved.